안녕하세요. 울산연대의 임종훈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운동장에서가 아니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군복무 때문에 팀을 떠나게 됐는데 올해 경기도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하고 시즌 끝까지 팀과 함께 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팀은 잠시 떠나있지만 밖에서도 울산연대에 응원을 항상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 항상 응원 많이 해주세요. 몸 건강하게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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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